그 사고 날 차 오늘 타고 왔는데 그 분의 표정을 봤을 때 버스 기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물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물론 제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돈을 받아도 되는 건데 영거퍼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차야 고치면 되는 건데 다 부셨어 내가 내 성격으로 다 부신 거 아니에요? 내가 쌓은 거를 그 다음에 그 부신 이 폐허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만약 그때 이 선택을 안 했다면 이게 안 부서졌을 텐데 그런 깨달음이 있죠 근데 다들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고 나를 책만 갈 용기가 없이 아니 난 잘못한 거 없어 걔네가 나한테 너무한 거야 라고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런 발전이 없어요 근데 아이고 그랬구나 이 바보야 형준아 네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너랑 같이 있던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은 지금 계속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너는 어떻게 됐어? 네가 딱 네 현실을 봐봐 뭐하고 있어?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지? 이렇게 바뀌는 거 괜히 소리 하지 마라 너가 그거 좀 잘한다고 그런 잘난 척 하지 마라 항상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뭘 줬어 감사합니다 끝났어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보면 어때요 내가 감사합니다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걔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았어 그러면은 아 못 본 거겠지 라고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쳐봐 나 무시하잖아 꼬여있으니까 사람이 그거 푸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진짜로 그거 푸는데 너무 오래 걸렸는데 아 이거 너무 후회가 돼요 그 사고난 차 오늘 타고 왔는데 아 진짜요? 그 차가 이제 고가의 차이기도 하고 되게 차를 되게 제가 좋아해요 좋아해서 아끼는데 근데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은 제가 아니라 감독님이라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분의 표정을 봤을 때 이건 뭐 제가 그 버스 기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물어주세요? 라고 얘기해서 물론 제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돈을 받아도 되는 건데 그 분이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진짜로 그 막 영거퍼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살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차야 고치면 되는 건데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 달이 또 크리스마스였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괜찮아요 놀라셨을 텐데 그 차가 서 있는데 부딪히시고 나서 그 분도 이제 앞에 저 조그만 외제차를 받은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보시고 계시길래 제가 내리니까 그 운전하시다가 제가 박았나요? 이렇게 창문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내리셨어요 내렸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을 꺼내려고 잠깐만요 하고 이제 차 문을 열렸는데 차 문이 위로 열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위로 열리는 문을 보고 당황하신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차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박았으니까 진짜로 부딪혔으니까 막 너무 죄송해 하는데 그거는 제가 당연히 그렇게 그냥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난 그 당시에 아 이거 뭐 내가 저분한테 범퍼 값이랑 렌트비랑 이런 걸 받아서 내 차를 고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나는 내가 그거 안 받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굳이 그걸 저렇게 죄송하다고 하는데 짓 이길 필요가 있을까 좋은 게 좋은 건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맞죠 2점 제가 타임머신이 있으면 꼭 제 옛날 때로 돌아가서 그 저를 만나면 혼을 내주고 싶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험불 이 겸손 이거는 예전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뭐 약간 실력 없고 모자란 애들이나 겸손한 거 아니야? 자기 실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커버해 보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변은 이금에 이길 수 머리를 숙인단 말이에요 딱 맞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오만방대한 거예요 자격지심에 내가 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 야 뭐 이젠 늙었던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 그런가요? 넘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날 믿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나이가 아니까 근데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자격지심이 있으면 뭐 옛날에 옛날에 좀 다르던데 이러면은 발끈해가지고 당신이 예수를 알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옛날에 옛날에는 막 이렇게 뭐 힘이 없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젊었을 때는 막 진짜 막 더 난리였죠 근데 성격에 여유가 없었던 거죠 늘 사람들이 뭐 춤추는 애들 뭐 백댄서도 아니면 백가리라고 막 엎신여기고 춤추는 애들이 무슨 니가 연예인이야 무슨 대기실에 있어 새끼야 뭐 복도 어떻게 달려 이러고 돈도 안 주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와 이 막 울분이 자격지심이랑 똘똘 뭉쳐지는 거예요 사회는 기득권에 있는 시스템은 우리 다 누시하고 우리 다 싫어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공격적으로 받아 쳐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던 적이 있어서 어 정말 제가 후회하고 좀 더 일찍 깨달으면 좋았다 이거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항상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뭘 줬어 감사합니다 끝났어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보면 어때요 내가 감사합니다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사인데 인사 안 받았어 그러면은 아 못 본 거겠지라고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쳐봐 나 무시하잖아 꼬여있으니까 사람이 그거 푸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진짜로 푸는데 너무 오래 걸렸는데 아 너무 후회가 돼요 너무 후회가 돼요 너무 좋은 찬스들이 많았거든요 후회죠 그 말했잖아요 다 부셨어 내가 내 성격으로 다 부신 거 아니에요 내가 싸운 거를 그 다음에 그 부신 이 폐허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만약 그때 이 선택을 안 했다면 이게 안 부서졌을 텐데 라는 깨달음이 있죠 근데 다들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고 나를 책망할 용기가 없이 아니 난 잘못한 거 없어 걔네가 나한테 너무한 거야 라고 자기를 자꾸 합리화 시키는 거죠 그런 발전이 없어요 근데 아이고 그랬구나 이 바보야 현준아 니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너랑 같이 있던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은 지금 계속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너는 어떻게 됐어 니가 딱 니 현실을 봐봐 뭐하고 있어 어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걸 보면서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를 보면서 와이프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무대에 쓰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실력자가 이렇게 겸손하지 어떻게 이렇게 실력자가 저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걸 자기 손으로 직접 한다고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너무 건방지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가 그러다구요 현준아 된소리 하지 마라 어? 너가 그거 좀 잘한다고 그런 잘난 척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떤 짓궂은 장난을 해도 제가 유연하게 유연하게 대처하니까 제 달라진 모습을 그 피디님이 보시고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 현준씨 많이 유연해졌네 이제 이러면서 나이 먹어서 온가? 이러면서 아이 뭐 나이도 먹고요 철도 들고 했죠 이러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 그리고 결혼해서 또 한 번 그렇게 두 번이 있었던 것 같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뭐 나중에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효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돈을 많이 버는 건 엄청 오래 걸리는 지금도 계속 해야되는 진행형이잖아요 그건 끝이 없는 것 같고 효도라는 거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그때 살아가셨을 때 아빠 안아주면서 아빠 정말 감사해요 키워주셔서 사랑해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엄청 있었거든요 한 번은 안 그랬어요 그게 두구두구 후회가 돼요 두구두구 왜 내가 그걸 안 했지 그래서 제가 가끔은 엄마를 안아줄 때가 있어요 집에서 그냥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엄마 일로 와 그렇게 안아줘 엄마가 울어요 그리고 고맙다 그러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엄마는 뭔데 엄마 너무 고마워 그 엄마는 아니 얘가 뜬금없이 밥 먹어 임마 이러면서도 너무 고마워하죠 그런 아들을 이게 효도인 것 같아요 그냥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이거 되게 쉽잖아요 진심으로 그냥 그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어 항상 자식들은 착각을 하죠 막 우리 아빠한테 내가 좋은 차를 선물할 거야 우리 엄마한테 내가 좋은 옷을 선물할 거야 뭐 이렇게 막 자기의 그 뭐지 허세? 가옥? 이런 걸 잡으려고 자기의 멋을 똥품을 잡으려고 부모님은 안 기다린다니까요 그리고 막상 그 돈이 생기면은 자식들은 고민해요 아 이게 우리 아빠한테 해주면 아빠가 좋아할까 이거 내 여자친구야 백 사달라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니까요 혹은 내가 갖고 싶은 걸 먼저 사게 되거나 그러니까 거기서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건 나중 문제고 내 마음 지금 생각이 들었을 때 이따 전화해야지 이게 아니라 회의는 멈출 수 있지만 부모님이 죽은 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잠깐만 야 잠깐만 5분만 쉬자 엄마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빠 좀 바꿔줘 스피커 폰 좀 들어봐 엄마 아빠 사랑해 얘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더라 그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놓치고 있는거 늘 놓치고 명절에 난 한번 가서 볼까 아니면 그냥 뭐 대면 대면 그냥 아빠는 왜 이러지 엄마는 왜 그러지 이렇게 근데 어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내가 존재하는게 사실 맞는 얘기니까 그거에 대한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카메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일단 거기에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힘든 대한민국에 사셨잖아요 그 시대에 남한테 부족한 거 없게 하려고 본인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사업에 실패해서 제가 힘든 시간도 겪었지만 그거는 아빠와 엄마가 마음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 자식은 흙 밟는 것도 싫은데 엄마 아빠도 저 그렇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금이야 오기야 했었던 내 아들놈이 길에서 배고파서 먹고 자고 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손톱이 다 빠지는 영양식 쪽에 걸려야 되는 거를 아셨을 때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면서 자기를 원망했을까 근데 그런 엄마 아빠의 아픔에 비하면 제가 겪었었던 추위 배고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그 부모님에 대한 그때 한번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을 때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갖고 있었던 걸 다 정리하고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부족하지만 얼마씩 드릴 수 있으니까 일도 하지 마시라고 근데 엄마는 그래도 어떻게 너한테 다 100% 키울 거 하니 하면서 일을 조금씩 하시면서 같이 살게 됐었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박예리 씨한테도 첫 번째 부탁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한 얘기가 뭐였냐면 나는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우리 엄마 이상한 사람 아닌데 엄마와 같이 살아줄 수 있어?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박예리 씨가 나 시어머니 못 모시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 박예리 씨가 뭐였냐면 그게 지금 너 오늘 나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게 이거였어? 그래가지고 어 그랬더니 너는 왜 그럼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안 모시면 누가 모시니 인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얻고 다녀야죠 네 그런 사람이 없죠 네 행복한 사람이 되는 행복한 사람이다 박예리 씨는 에너지다 아 박예리 씨는 진짜 지칠 줄 몰라 저 친구 보면 이렇게 힐링돼 라는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편견을 깨주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그랬거든요 서른 살 때는 야 그거 5년 뒤에 춤추겠냐 이제 완전히 맥시멈까지 온 거지 현준아 네 나이 때 좀 없지 네가 제일 나이가 많지 그리고 서른다섯 살 되니깐 마흔 되면 하겠냐 그거 너도 빨리 노후를 준비해야지 계속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마흔다섯이 됐는데 아무 말도 아무 말도 못하죠 저한테 오히려 그 당시에 사업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사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한테 야 대단하네 아이뚜구를 하는구나 저는 나중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됐을 때 왜 외국은 흰 머리에 기타를 치는 노익장의 그 기타 블루스 기타를 딱 치거나 혹은 보컬을 하거나 혹은 그 머리 긴 흰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수십 년을 걸어가서 현직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한국에서는 춤을 추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초로 춤을 네 70살의 노인이 됐어요 다음 무대는 올해 70이 된 타피년 연예 무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머리 하얀 머리로 나와서 똑같이 지금 똑같은 파워로 빵빵빵 이러면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선 와 와 할아버지인데 대단하네 그리고 3대가 앉아가지고 야 저 할아버지가 아빠랑 같이 춤췄던 사람인데 그러면 그 아들이 와 그 때 아빠랑 같이 춤췄던 그분 그럼 그 아들의 손자가 아 할아버지가 춤 잘 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예요 거품이 그 아빠랑 같이 그 아빠랑 같이